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줌마 소리에 온몸이 부들부들 영원히 아가씨로 살고 싶은 아짐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흠... 봅시다. 제목 76년생이 나는 언니한테 그냥 별생각없이 아줌마라고 했다가 멱살까지 잡힐 뻔했는데요. 알았어 언니, 앞으론 할머니라 불러줄게. 흠... 원지, 76년생이면 당연히 무조건 아줌마 아닌가요? 현재 기준 76년생, 그러니까 40대 후반이죠. 이런 여자가 아무리 미혼이고 또 아무리 관리를 잘해서 이쁘고 동안이라 해도 이 나이면 당연히 무조건 아줌마 아닌가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오지게 젊어 보이거나 아니 그냥 연예인 뺨치게 예쁘면 또 모르겠는데 현실 세계, 즉 이 현실의 99.9%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결혼 안 하고 관리를 잘해도 76년생이면 그냥 딱 봐도 아줌마고 그런 소리 들을 나이가 맞잖아요.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76년생이 나는 언니 앞에서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했다가 참고로 저는 86년생이에요. 너 미쳤냐며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 쳐맞을 뻔했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했으면 아가씨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임신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 누가 봐도 확실히 어려보이고 달라보인다고. 앞으로 너 내 앞에서 아줌마 소리 절대 꺼내지 마라. 죽여버릴 테니까. 이러는데. 아니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막말로 제가 아우 언니 같은 아줌마들은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이랬던 건데 게다가 뭐 출산? 아니 저는 이것도 안 했거든요. 저도. 저도 미혼이에요. 대체 왜 이렇게 발끈하고 난리를 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아니 그래. 확실히 달라 보이는 게 있긴 해요. 제 친구들 중에 아이 둘씩 낳은 애들 있거든요. 얘들이랑 비교하면 이 언니가 가끔은 조금 더 탱탱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인정해요. 근데요. 또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10년 세월 주름 다 티나요. 여하튼 이건 딱 그냥 여기까지 그렇다는 거지. 막 20살씩 어려 보인다거나 훨씬 아름답다든가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막말로 조인성, 정우성, 강동원 이런 사람들도 아저씨 소리를 듣는 세상인데 지가 뭐라고 이 언니 왜 이러는 걸까요? 나 진짜 하마터면 멱살 잡고 쳐맞을 뻔했다니까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게 86년생도 아줌마 아저씨인데 저 아줌마가 진짜 쳐돌았나? 듣글. 그래도 미혼이 30대는 빼세요. 아직 아줌마 소리 듣긴 이릅니다. 빼기는 뭘 빼! 86년생이면 거의 마흔인데 당연히 아줌마지. 76년생 아줌마가 중등 애기들한테 아줌마 소리 들었다고 버럭하는 거 진짜 코미디네. 아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미혼이든 뭐든 서른다섯 살 넘어가면 양심상 자기 스스로 아줌마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내가 아줌마인 걸 안다는 게 너무 슬프고 짜증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 아저씨들 파이팅? 아니 76년생이면 거의 50을 바라보는 나이 아닌가? 아니 아줌마가 아니면 뭐예요? 할멘가? 애들이 아줌마라고 불러준 건 고마운 거 아닌가? 솔직히 걔들 입장에선 할메처럼 보였을 텐데 같은 나이라도 마흔 같은 나이라도 미혼의 기혼은 좀 달라 보이긴 해요. 확실히 미혼 기혼이 아니고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니 나도 아줌마 소리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이 50 다 돼가지고 아가씨 소리를 원한다고? 양심이 뒤졌나? 내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병원에 자주 오는 60대 중반 여자 환자분이 있거든요. 평생 쭉 미혼으로 살아온 분인데 어머님이나 할머니라고 부르면 엄청나게 대노해요. 너 앞으로 무조건 이런 불러라. 내가 김영희야. 김영희씨 이렇게 불러라. 아니 나 02년생인데 우리 엄마 77년생이거든요. 그럼 76이면 당연히 아줌마지. 나한텐 큰엄마고. 추가. 참고로 저도 미혼이고 스스로 아줌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겠죠? 아 그리고 또 있네. 몇 달 전이었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애기들한테 아줌마 소리 좀 들었다고. 대놓고 쏘아보고 싸가지가 없다면서 화를 내던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 물론 제 화법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말조심할게요. 두번째 사연. 원제. 아주머니 호칭에 대한 의견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생긴 일인데요. 여러 나이대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이 연초의 주말이라. 그래서 그런지. 마트에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이런저런 팝업 매대들 역시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계속 그 조용물에다 발길질을 하며 놀던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10살 정도. 그 옆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등지고 크게 휘두른 물건이 명치를 콱 그냥 제대로 맞았거든요. 너무 아파서 억 하고 움찔하니까 애도 놀랐는지 은근슬쩍 도망을 가려고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얘 얘 꼬마야 너 거기 서봐. 이러면서 얼른 불러 세웠고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도망을 가. 니네 부모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입을 비죽거리다가 결국 울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를 제가 강화적으로 잡아챈 적 없었고 윽박지르는 말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란에 어떤 여자가 바로 옆에서 후다닥 달려오더니 왜 우리 애한테 큰 소리냐며 되레 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순간 느꼈죠. 아 이건 진상이구나. 분명 말도 안 통하겠네. 이런 직감을 했고. 그래서 딱 한마디. 아주머니 애 케어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 뒤 그냥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사실 이때 명치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속도 막 울렁거리고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어디 미쳐가지고 나를 아줌마라고 불러? 이러면서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 나는 삶에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 당장 사과해라. 이러면서 지가 다 난리를 치는 거야.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근처에서 과자를 담고 있던 어떤 다른 중년 여성분도 아이고 아주머니는 좀 그렇지 학생? 이러는데 아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줌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범죄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바뀐 건가요? 그 아이 딱 봐도 열 살은 돼 보였고 애 엄마도 그래요. 40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냥 아주머니 그 자체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야 되는 건가요? 왜 이래요 이거? 댓글 1번 나이가 40중반이면 그냥 무조건 아줌마가 맞고 20대라 해도 애가 있으면 아줌마가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 그리고 거기서 명치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전화번호 줘! 나 보험 접수해줘! 이러면 바로 도망가요. 그랬으니?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그렇게 할 걸 후회됩니다. 애가 실수로 때린 거라 조금 아프긴 했어도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아쉽네요. 아우씨 한탕 제대로 땡길걸. 그러게? 아니 그럼 저 상황에서 언니, 이모, 여사님, 어머님, 사장님 아니 도대체 뭐라고 불러줘야 돼? 아주머니가 맞죠? 3번 때로는 싸우고 있는 당사자보다 알도 모르면서 싸움에 쳐 끼어들어가지고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열 받죠? 찢어버리고 싶어? 4번 뭐야? 그럼 애 엄마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야? 나도 아줌마인데 왜 아줌마 소리가 불쾌한 거지? 진짜로 이해가 안되네. 아니 대체 왜들 저지를 드릴까? 5번 나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40대 여자랑 시비가 붙었고 자기를 왜 아줌마라고 하냐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헐 아줌마 아니었어요? 그럼 아가씨예요? 이러니까 입을 꾹 닫더라고요. 끌 끌 끌 끌 6번 6번 예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부르죠. 아주머니 혹은 아저씨. 그런데 그런 호칭이 별로다 그러면 야 너 이런 개자식아 이 거지 같은 거야 등등등 다양한 다른 호칭이 있긴 합니다. 과제 아줌마 미친 거야? 뭐야 왜 껴들고 난리야? 지가 뭔데? 그러게 그냥 야 이 미친놔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한 번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연들 보면서 아줌마 소리 싫어하는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했지 실제로 겪어보니까 와 깜짝 놀라겠더라고 저희 아내가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집 앞에 누가 차를 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거기가 네 땅이냐 이러면서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아줌마 차 치와! 이랬는데 자기한테 아줌마라 불렀다고 바로 눈에 막 불을 켜고 달려오는 거야. 차를 빼라고 할 때는 안 오는데 아줌마 소리에 버튼이 눌려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요 미안해요 이러고 차를 뺑이 뺐는데 솔직히 나이는 모르겠어요.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그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우라 있지 않습니까? 좋게 30대 중반 작게 봐도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 야 아니 그래 뭐 아줌마 소리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막 발작을 할 정도인가 저는 얼마 전에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어린 친구죠. 아마 한 20대 중반쯤 됐으려나 거기 이제 학생이 어린 친구가 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했거든요.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전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딱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 정도 또래 애들한테 아버님이라 불릴 정도로 보이나 보구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요. 뭐 싫다는데 어쩌겠어. 그럼 다음부터 할매라고 해야지. 이상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